안녕하십니까? 지난 5대에 이어 이번 제 8대 지방선거에서 재선시의원으로 당선된 이영희입니다. 참 많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역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만난 주민 1분 1분의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때로는 격려와 응원을 주시고 때로는 제대로 잘하라는 건면을 주시는 분들 잊지 않고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저는 4년여간 대학에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론 등을 강의하면서 지역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많은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제 8대 시의회가 개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울산시의 현안인 인구 감소, 베이비 부모 세대의 언태자들의 탈울산, 다음 세대의 먹거리 확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대한제시에 저의 의정생활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지역구를 위한 대표적 공약으로는 서남동의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대현동의 재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이 있습니다. 이에 시련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특히 존경하는 지역구 김기현 국회의원께도 자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대현동, 산암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시민 여러분, 이분 울산시의회 구생이 여소야대인 국회와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석을 제외한 21세기 국민의힘 소속 의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개개인의 역량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고민하고 일하겠습니다. 오늘 제시인 방송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